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약용식물관리사 작업형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약재들은 상화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게 세 가지 분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약재의 형상, 모양, 명칭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약재가 쓰이는 법제,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약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능은 이 약재는 면역 정진을 위한 겁니다. 즉, 감기 예방이라든가 몸에 면역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기는 말 그대로 단귀입니다. 단기, 당연히 먹으면 집으로 간다는 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재의 효능은 피를 보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피가 부족하다든가 피가 좀 끈적끈적해서 안 좋을 때에 이 단기를 쓰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법제를 하는데요. 이거는 술에다가, 즉 청주에다가 약 한 2, 30분 담가 놨다가 빼서 건조를 시켜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술에다가 넣어서, 즉 청주라든가 이런 데 넣었다가 말려서 건조시켜서 덮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약 15% 이하가 될 때까지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성금초라고 읽을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몸 쪽쪽 신이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단기미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청궁이란 겁니다. 궁궁이란 건데요. 자, 이거는 단기하고 비슷한데요. 먼저 끓는 물에다가 살짝 넣어서 하나, 둘, 셋, 다섯만에 빼내서 조금 말렸다가 다시 아까 단기와 똑같이 술에 2, 30분 담가 놨다가 건조시켜서 덮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에 넣어서, 끓는 물에 넣어서 빼내는 이유는 여기에 정류, 즉 기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류 부분을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없애고 난 뒤에 술에 넣어서 법제를 합니다. 자, 술에 넣는 것을 우리가 주침이라고 합니다. 자, 청궁은 꿍꿍이라는 건데요. 즉, 의혈을 없애줍니다. 즉, 머리라든가 이런 나쁜 피를 없애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거유, 주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술에다가 볶아줍니다. 즉, 거유, 주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숙지황인데요. 이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생지황입니다. 생지황인데 이거를 9번 술에 찌고 9번 말려서 구정, 구폭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굉장히 맑게 피를 보호해주는 역할, 보혈작용을 해줍니다. 숙지황입니다. 생지황은 찬데 이 숙지황은 굉장히 따뜻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미 법제를 9번 구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혈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백작약이라는 겁니다. 백작약. 이거는 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뿌리를 보고 백작약인가 적작약인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되면 백작약, 붉은 거는 적작약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백작약은 이렇게 차게 만들면서 백작약은 보혈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적작약은 적, 어혈, 적, 나쁜 피를 없애는 작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화탕에는 주가 백작약이 되겠습니다. 보혈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피하고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단기하고 똑같이 주침을 해서 덕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작약입니다. 백작약.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기, 천궁, 숙지양, 백작약을 합해서 사물탕이라고 합니다. 여성들한테 많이 쓴다고 그랬죠? 남성들은 뭐요? 사군자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주 우리가 약제가 되겠습니다. 쌍화탕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